고맙습니다 아니 똥탱을 타고 있으면은 그냥 본인이 알지 않아요? 아 이 탱크 왜 이렇게 굴이지? 못 느껴? 뭐 뭐 그래요 오? 엑센츄 트리는 그냥 8티어 센츄나 9티어 센츄가 무난하게 좋아요 10티어 센츄 10티어 센츄 아 야씨 나발아줘 10티어 센츄 무슨 일이야.. 네 등등 등등 으응 어우야 숙사는 좀 야야야야야야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안돼 어이 씨발 아 무슨 야 945 씨발 야 왠지 한번 더 나올거 같은데 유폭 추락 피해 뭐야 아 나 뚜껑 맞아가지고 피 달았어 자 성작을 때릴땐 어딜 때려라 아이씨 애매한데 여기는 여기 안되는데 아이씨 여기 하나 있을텐데 여깄다 여깄다 아 어디가 어 어 아 야이 뱅 눈치없네 이새끼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측하면 숙사 앞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가는측하면 숙사 앞으로 나오겠지 그 road 그 쫙 하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티를 왜 못잡고 있는거야 근데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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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이백 맞을때 식겁했네 아 근데 야이백 쏜거 한발이 왜 씹혔지 이상하네 1급 능력자 5699딜에 2킬 아 순경 저렴하죠 역시 아 이거 봐봐 식탑방에서 짱센추 에이스 땄네 이정도면 좋잖아요 705였구요 705도 은근히 쓸만해요 이게 은근히 쓸만함 아 이거 하부 쏜건데 왜 여기 맞았냐 야이백 쏜거는 아예 없네 로그에 그냥 어디 뭐 구조물 맞았나보다 아 야이백한테 맞을때는 왜 긴장할 수 밖에 없냐면은 잘못 맞으면 타냐고 유폭이라 가는거에요 그냥 조심해야돼 그래서 야 라인 가야겠다 이건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상대방은 60TP랑 숙사가 저기로 갔네 우측으로 우측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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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이씨 으 으 캠 아 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이씨 아 기절 때문에 탄 튀는거 봐 이제 오늘 항상 고객이 감사합니다 일단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뒤에 뭔가 온다 이로베 좀 빨리 잡아 오오오 이빨를 내려갔네 빵자주가 극장인데 게임이 왜 터졌어 또 오오 아 바샷 어떡하지 이거 아 아 이거 바샷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적겠다 게임 상대가 체력이 너무 많네 아 바샷이 한발 남아있었나보네 차는 잘 안 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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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공방 지금 뭐 할로윈 할로윈 모드 나왔다고 지금 공방 수질 이렇게 되는건가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까 그 EBR 못 잡은게 이렇게 골라가나 아 바샷 0 딜 우리 EBR 700 딜 야 우리 EBR은 왜 C 뽑기고 상대방 EBR은 왜 엑셀을 줘 너 뭐하네 이거는 아까 EBR 불났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내 뭐 아 아 자, 승림 들어오시고요. 오늘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아. 지금 멘탈이 벌써 상이했어. 스티비 타다가 씨벌. 스티비에 조준경 넣어도 구제불능일까요? 나도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좀 줘봐, 나도 넣어보게. 없어, 조준경에 남는 게. 그, 예전에 유튜브에 최근에 최근인가? 아, 왜 279 일로 왔냐, 이새끼 이거. 짜증나게. 이치부 따케다 이런거지, 성장탄 포즈로 간다. 나와봐라, 나와봐라. 이거 봐, 스티비보다 잘 맞는다니까, 이게. 우와, 1850 뭐지? 방금 1850 뭐야? 유폭이야? 유폭인가? 아닌데? 뭐지? 아, 4005가 때린걸. 저거 뭐야, EBR이 막타 쳤네. 어. 어, 막타네, 막타. 유폭. . 어른etter. 아메이 extraلى 이게, 안들어, 왓 گicional이 이렇게 안 geez이. 이게 다가야,mia Kaiser СSt. 실제로 방금 왔어. дост кварти sculptures, 야 마, 183 내가 맞을테니까 뭐여? 뭐? 뭐? 해시니? 해시야, 철거자 이 새끼 죽어 어이씨 뭐지, 이별지 아니, 이 새끼 이거 이별씨 알겠습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이 맵은 이 맵은 빨리 끝내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어, 한점 돌파 왜냐면은 이게 푸쉬를 천천히 하면 이 맵이 방어팀이 이렇게 양각을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못들어요 이거 방금처럼 그냥 무지성 돌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달리면은 이렇게 밀 수 있거든요 어, 물론 아군이 따라와야겠죠 나만 가면 안되고 상대의 279가 어, 못했지만이 그죠 279가 자기의 탱크를 너무 과신했어요 해치라는 약점도 있는데 슈바 간다 아, 들어갔다 이게 중전차의 역할 아니겠나 이게 중전차의 역할 아니겠나 이 통수 비어 OK 이벤트 하하하 한입만 아이씨 하하 완승이네 완승 이 맵은 남팀이 이기려면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팀이 밀려도 본진에서 드론을 입구마다 양각 잡고 버티면 진짜 힘들어요 자주포가 여러 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밀어버려야 돼요 밀거면 6만 판에 51% 요즘 뭐 그냥 돈만 주면은 279 뽑아주니까 뭐 개나 소나 들고 있어요 그냥 705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